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졌을까 이 jih님께서 추정치를 보내오셨네요. 여러분 이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작업입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를 받아 가지고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 해 가지고 샘플이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2017년 대통령은 서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 거의 0값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특정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특표 득표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통계학의 등뼈와 같은 대수의 법칙 the low of large numbers입니다.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특표 표본집단과 당일특표 표본집단을 축출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값 사전특표의 평균값 당일특표의 평균값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거의 여러분들 뭐죠 질량보존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처럼 그냥 변경할 수 없는 법칙인 겁니다. 그 법칙을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조작해 가지고 깨뜨린 겁니다. 이 그래프가 질량보존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특표를 모두 조작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2017년에 문재인과 함께 표를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동별로 선거구별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jrh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하셨는가 하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손을 댔겠냐 이렇게 추정치를 보내왔냐 그 추정치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사전특표 조작 규모가 168만에서 183만 표 정도로 추정했네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206만 표에서 225만 표 정도의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그럼 이거는 jrh님의 추정치인데 jr 전문가가 추정한 것은 얼마인 거 아니까 240만 표 정도 되거든요.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의 사전특표 조작 규모가. 그럼 이 보시죠. 이분이 어떻게 추정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소 조작 규모입니다. 사전투표별 전국의 총득표수 회사가 각 선거구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격차를 곱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여러분들 뭘 구했는가 하니까 조작규모를 사전투표 조작규모를 추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역대 대선 차익값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이동 규모 추산.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가 74만 표. 740만 표. 740만 표 곱하기 사전 빼기 당일 차익값이 7.01%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 51만 9171표가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을 두 개 합치게 되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만 103만 표 정도를 조작한 거네요. 관내 우편투표는 69만 표. 제외국민투표는 10만 표 합계하면 183만 5584표를 2017년에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1235만 명인데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6.60이니까 그걸 곱하게 되면 81만 5665표가 나오는데 그게 플러스값만큼 조작한 것하고 마이너스값만 조작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631만 3300표를 조작한 거네요. 똑같은 방식을 관내, 관외, 그 다음에 제외국민투표를 합치게 되면 206만 6236표가 나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J.R.H님의 추계체에 따르게 되면 최소 206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다르게 조진네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르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또 한가는 밑에서부터 각 선거구별 득표수에다가 차익값을 여러분들 곱해가지고 위에는 총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구한 거고 밑에는 선거구별로 다 계산해가지고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는 거 아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168만 표 정도 조작을 한 것 같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225만 표 정도 조작한 것 같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대통령 선거에 J.R.H님이 225만 표로 추계했는데 사전투표 조작 규모를 J.R. 전문가는 240만 표 정도를 조작한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J.R. 전문가가 추정한 것은 뭐냐 J.R. 전문가는 각 선거별로 선거인수에다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기를 합산치를 곱해가지고 구한 것이 240만 표. 그러니까 얼추 여러분들 얼마 나오는 거 아니까 2020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의 206만에서 225만 표 정도 나왔고 대통령 선거 2017년 168에서 183만 표가 나온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조작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의 여러분들 진원진은 사전투표특보수 조작입니다. 사전투표특보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풀려왔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 사전투표율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대 선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약적으로 사전투표자 수가 높아지고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선관위가 여러분들 주문한 롤용지를 기준으로 하면 1813만 표 정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을 찾을 것 같은데 그건 역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근호 대표가 추계한 걸 따르게 되면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공정선거로 만드는 것은 의지의 문제지 돈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측정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그냥 작성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자를 만들 수 없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장도 사전 등록해서는 안 되고 당일날 아침에 투표로 그냥 찍고 그다음에 본인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면 두 개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승관이 측은 결사반대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가 자신들의 앞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식들의 앞날과 너무나 이름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고 영상이 나오면 영상도 많이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좀 각성해 가지고 어떻든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골로 가느냐 아니냐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각성을 하고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힘을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어김없이 여러분들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칠옥 같은 그런 어둠이 뒤덮고 있고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역사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역사의 물구가 다 바꿔지는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닥담하지 말고 이 문제가 이걸 무시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알리고 또 힘을 규합하고 또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 주시고 또 제 자신이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가 장기화된다고 해가지고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들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류사 주신